안녕하세요.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구호랑 안녕하세요. 저희 구호랑 CM송 만드느라 정말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똑같은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지만 모두 꿈을 꾸어요 그 꿈을 위해 우린 달려갑니다 세븐틴이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세븐틴이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잘 만들었어 어떻게 1시간 만에 이런 곡을 다? 엄청 잘했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1시간 만에 이런 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음악적 재능이 임하면은 이거는 5천만원 들었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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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이 왔어요